연일 수입 밀 가격이 치솟아서 외식과 식료품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. 그런데 아직 국내 밀 자금률은 1%가 채 안됩니다. 왜 이렇게 낮은 건지, 자금률을 더 높일 방법은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남 고성의 한 농촌 마을. 검은 비석에 쓰인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라는 8글자가 눈에 띕니다. 1989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이 마을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. 밀수확철이 다가온 들판에 나가봤습니다. 온통 모내기를 마친 논만 보입니다. 드론을 날려보니 야산 모퉁이의 숨은 작은 곡물밭이 보입니다. 곰봉 같은 이삭에 쭉 뻗은 누런 수염. 밀이 맞습니다. 우리 밀 운동 발상지에서 밀은 왜 이렇게 귀해진 걸까. 밀농사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합천. 거대한 저장고 너머 밀밭이 뻗어 있습니다. 봄 가뭄의 작황은 좋지 않지만 풍경만큼은 장관입니다. 수확을 일주일 앞둔 밀밭에 들어오니 마치 황금빛 바다에 들어온 것 같은 아늑한 기분이 드는데요. 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작물이지만, 우리 땅에서 기른 비율은 고작 0.8%에 불과합니다. 거의 100% 수임밀을 먹는 이유는 두세 배 비싼 가격 외에 맛과 품질 차이도 있습니다. 젊은이들은 수임밀의 입맛이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하얗고 부드럽고 사실 우리밀은 좀 거칠고 색도 좀 어둡고 하니까 잘 안 먹는데. 국제밀 가격 폭등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대체제인 우리밀의 고급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 단백질 함량 14%로 쫀득쫀득한 황금알 품종은 빵밀 시장 공략을 위한 히든카드. 당장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수임밀보다 나은 맛과 역량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. 기존에 없던 외국에는 없는 그런 특이적인 차별화된 우리밀을 좀 개발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게. 정부의 2025년 밀 자금률 목표는 5%. 식량 안보 위기 속 막연한 구호가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됐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.